10편 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길을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실수라 할 수 있는 것은 일이 너무 분주하다고 해서 주님을 매일 찾는 목적에서부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손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손해를 경험하고 생활합니까? 만약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 분주하여 실세 없이 손을 움직여야 한다면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의 귀는 언제나 열려있어서 우리들의 강구를 음악처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에 근원되시는 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분은 더욱 강한 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다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들의 눈에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또 진지한 기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접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우리 자신을 머무르게 함으로 가장 큰 이득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일과의 첫자리에 주님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